윤석열 한파도 견디는데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일어서셔서 그동안 추위를 저희가 노래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기획비를 타도 민주시민은 따라 생각에 가슴 속이 탄다. 오야, 리어차 오야, 리어차 오야, 리어차 맨돌이 다 간다. 해외여행, 예산중공, 거동농 분명하고 다계산, 왕창두림농, 제공농 분명허다. 오야, 리어차 오야, 리어차 맨돌이 다 간다. 잼버니를 박살내고, 태풍과장 내고 대한민국을 방치기 전에 촛불들어 몰아내자. 월드스타 김연아는 비명매직하고 아크로비스타 김여사님은 내 관세지 건다. 월드스타 김연아는 비명매직하고 오야, 리어차 오야, 리어차 오야, 리어차 맨돌이 다 간다. 양부 부유 지록이 바로 국민들 속이더니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한대경, 장지원, 김연 조사국 백태였구나. 오야, 리어차 오야, 리어차 오야, 리어차 맨돌이 다 간다. 서울의 봄, 영화 본 사람 천만도 넘는단다. 윤도한 일을 음징허여 대한민국의 봄 다시 찬자! 오야, 리어차 오야, 리어차 오야, 리어차 오야, 리어차 오야 러시아 오야, 리아, 리어차 오야, 리ơ 고속도로는 퀴уйте고 영수증은 병에도 茨가 되고 특팔빈은 민감치고 전사감은 빠비되고 피어지고 영수증은 휘발되고 특팔비는 빈깍치고 전산방은 밥이 되고 재벌에겐 떡볶이 주고 국민에겐 빈여주고 다계산 삭감하고 일본한테 다 털리고 미국한테 다 뺏기고 공정상식 사라지고 자본심도 사라지고 인내심도 사라졌다 이 땅에서 사라져라 호이야디아 멤버 유지 요망하다 명품만을 열망하라 끝이 없는 욕망에다 택도 없는 야망가지 잼버리는 엉망되고 엑스포는 민망하다 국격의 법 난방이요 전기국은 도망하다 촛불승리 전망하니 조중동도 절망이라 경찰도 없지 기망하니 윤석열은 공망이라 폭탄주를 말아먹고 전산망도 말아먹고 공정상식 말아먹고 상권불립 말아먹고 잼버리도 말아먹고 엑스포도 말아먹고 수출경제 말아먹고 인생경제 말아먹고 남북관계 말아먹고 북방회교 말아먹고 민주주의 말아먹고 지지율도 말아먹고 도대체 왜그러는거니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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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리 거리 왜그러리 거리 사례 남바디 거리 리얼놔바디 거리 얼마나 챙긴 거리 주는 대로 벗긴 거리 맨날 매적하는 거리 맨날 매적하는 거리 동농단하는 거리 나대는 게 숟갈이 내 깊이 빡빡 오르 거리 영영이죠 외역거리 경영이죠 듣기 거리 박사 안기받는 거리 조건 조작도 없거리 목걸이 밸린 거리 모범전은 다닌거니 의약성서 외인거니 눈물은 다 복사거니 부끄러움을 잊은거니 번뻔한 건 여전이니 욕먹는 건 책인거니 국민들이 웃은거니 약심이란 없는거니 겁을 상신한거니 특검 받을 준비 다 된거니 이제 감아가는 거리 아리아리 쓰리쓰기 아라리오 아리아리 아리아리 어게로 넘어간다 여사님아 명품옷을 담아지마오 명신이는 최수복이 딱 어울립니다 아리아리 쓰리쓰기 아라리오 아리아리 아리아 어게로 넘어간다 엑스포는 다 망쳐놓고 떡볶이 먹었구나 대한민국 대한민국 망쳤으니 콩밥을 먹어보아라 아리아리 슬슬 슬슬이 아라리오 아리아 아리아 어게로 넘어간다 은하철도 은하철도 부부부는 미래로 달려가고 은하철도 윤석열차 주먹부부는 과거로 달려간다 아리아리 아리아리 슬슬이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강바람 소스라여 낙엽이 지고여 단핵바람 휘몰아쳐서 윤두왕이 무너진다 아리아리 슬슬이 아라리오 아리아 아리아 고개로 넘어간다 백노래 갑니다 어기아니 여차 어기아니 어기아니 어기여차 백노이 가자 니다 신도산이 우루루루루루 함흥차 가는 소리요 대한민국이 와르르르르 윤석열차 가는 소리라 어기아니 여차 어기아니 어기아니 어기여차 백노이 가자 신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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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를 내면 연예인이 잡혀가고 고개로 공개로 이유로 대한민국이 무슨 사면라 이랑 성지 이 어기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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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열심히 나네 백수포를 날렸으니 민주시민은 열심히 싸워 윤석열을 날려보자 여사님은 몸에 불만 쇼핑만을 기다리고 민주시민은 몸에 불만 쇼핑만을 기다린다 어디야 니 여창 어디야 니 여창 내 놀이 가랗아 심청이 넌 민장수 들어가 만고 연여 되었으니 김머니야 오빠 연방 들어가 너도 연여 되거라 어디야 니 여창 어디야 니 여창 어디야 니 여창 내 놀이 가랗아 예수님이 맨병을 받고 복감도 내어주니 윤석열이는 뒤통수 받고 앞통수도 내어주더라 어디야 니 여창 어디야 니 여창 어디야 니 여창 내 놀이 가랗아 윤석열이냐 윤두환이냐 용루광이냐 국내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의 목 상 eliminates 어디야 니 여창 곳곳 안이 짓고 화학기술 방학회화고 병사복지 좆다 뺏고 노인복지 초상보사 청년취업 예산삼감 청소년예산 전액삼감 인생예산 다소재진 더 이상은 못참는다 윤석열 임기 삼감어정 오이아디아 수출경제 폭탄 맞고 민생경제 폭탄 되고 가계부채 치한폭탄 국민들은 비탄인데 명품 보면 감탄하고 하는 짓은 삼탄이라 이찌기도 개탄하고 조중동도 간탄한다 오이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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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놀이 가잔다 정의가 이깁니다 힘내줘 오이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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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 sto